안녕하세요 오른쪽 붙어 볼게요 오른쪽 정면이요 왼쪽 볼까요 왼쪽 오른쪽도 하트 정면이요 왼쪽 볼게요 선생님 졸업장도 네 오른쪽부터 볼게요 정면이요 왼쪽 볼게요 왼쪽 볼게요 왼쪽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멀게만 느껴졌었던 건데 이렇게 정들었던 한림예고를 3년 동안 잘 다니고 졸업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고 굉장히 슬픈데요 먼저 3년 동안 학교생활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우리 뮤지컬과 12기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저희 뮤지컬과 학과장님을 비롯한 뮤지컬과의 모든 선생님분들 그리고 한림예고에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선생님분들 덕분에 굉장히 행복하고 유익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등학생이었던 한지훈은 졸업하지만 위클리 지안의 모습으로써 더 많은 분들과 항상 응원해주시는 데일리 분들한테 더 멋지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형님들 하고 싶은 건 한 장지만 어떻게 하세요? 어 저는 어 저 체크카드 만들고 싶어요 제가 아직 청소년 체크카드여서 막 음 되게 색깔도 조금 귀엽고 음 내밀게 멋있게 계산을 하고 싶은데 되게 깜찍 뽀짝한 카드여가지고 멋있는 뭔가 무채색 체크카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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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으로